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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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있으면 애들이 좀 천천히 더 가볼 것 같아요. 잘 어울리네. 얘가 본인이잖아요. 본인이잖아요. 어머야. 너무 귀엽다. 어떡해? 어머 얘 너무 귀엽다. 어떡해? 본인은 만져주는 거 좋아해. 번개 모양 꼬리 오 그랬어 약간 지금 독차지하고 싶어 독차지하고 싶어서 안녕 아니요 장인한 꼬리 엉덩이 짧게 왜 그러고 그랬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일업 드레스 오오오오오오 이렇게 뺏겨 얼굴 보여줄까? 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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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 갈까? 냠미 대박이다 진짜 신기해 쪼가 쪼가 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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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아 어? 놀랬어 신이 2층 갈래? 신아 다시 올라가 넌 엠 넌 dating 입장 행복하다면 야옹에 봤어요 봤어요 우리 처음에 두 마리로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한번 일을 이제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럼요 네 일하러 왔으니까 네 들어갑니다 털어 오케이